자 지금부터 파주김치 선산 저녁 전문을 시작하겠습니다. 모두 집합! 저승사자 또 왔구만 집합! 빨리빨리 나옵니다 아니 무슨 저승사자가 무슨 세미정장에다가 페돌할 수 없어 야 조용! 너무 멋부리신 거 아니에요? 잔말하지마 번호 하나 둘 번호 끝 들어보니까 요즘 무덤 관물대에다가 이승물건을 숨겨놓는 아주 겁대가리 상실한 영혼들이 많다고 들었어 너희들은 아니지? 아니에요 나와봐 없어요 너 없고 네 너 너 이 새끼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저승캔디 뭐야? 뭐야 이거 얘기해 제대로 해 당수씨가 떨어지지 비카엣트 제대로 얘기해 조용! 조용! 아 이거 진짜 사우세계 드럽네 이거 아니 너 못해요? 너 못해? 못해? 야 인마 너 몇 살이야? 같이 죽은 사람들끼리 못해? 자리곰탕 너 조용히 안해? 자리곰탕 뭐야? 자리곰탕이 요즘 저승사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와 인상이 안 좋다고 어쩌라고 왜 걸 쓴데 너 같은 놈들이 저승에서 만나면 안 되는 관상일이야 아니 왜 그런 걸로 공격을 해 사람을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지 뭘 뭐야? 아니 그만해 저거 오케이 한 시간 뒤에 다시 온다 이승물건 싹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알았어? 예예 저승캔디 압수 그걸 또 왜 가지고 해요? 조용! 아유 씨 참하라 인마 야 그럼 어떡하냐 근데? 와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왜 그리고 무슨 파주 김씨야 우리 다 남씨구 이씨데 무슨 그러게 말이야 형님 아이고 잡초가 많이 자랐네 제가 깨끗하게 벌초 해드릴게요 고맙다 아유 네이클로버가 있었네 이거 오우 요거는 빼고 잘라야겠다 이거 아유 다 했다 아유 아유 야 기술이 좋네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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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초 만 20년이야 아주 요것도 안 자르고 기술적으로다가 봤지? 야 그럼 나도 좀 한번 너도 해줄거야 나 그 저승이한테 혼나 그러니까 형님 친구는 이거 양옆으로 잡초가 많이 들어 어이구 부탁 좀 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쁘게 해줘 이쁘게 해줘 뭐야 이거 아잇 에이 기름이 다 떨어졌네 이거 친구분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헤 복숭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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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